우리가 아는 얘기 중에 첫 단추를 잘 끼워라 라는 얘기가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져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의 첫 단추가 여권을 신청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의 첫 단추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떤 곳인가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개념부터 잡아볼까 하는데요 그건 바로 관광지와 휴양지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여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그럼 우선 관광지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사전까지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전이라기보다는 관광지 또는 여행지는요 여러분들이 관광, 여행, 유람에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든가 아니면 자연경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교통기관이라든가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역사적 유적지, 유원지라든가 놀이공원이라든가 온천지 같은 곳도 있죠 이런 곳들을 여행하는 곳, 그런 장소를 관광지라고 하거든요 휴양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푹 쉴 수 있는 장소 말 그대로 그냥 관광지를 지역으로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 가까이에 벌써 홍콩이 있죠 대만이 있고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적인 걸로 런던이라든가 이태리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밀라노 패션의 성지, 명품의 성지 성지하니까 떠오르지만 또 종교적인 성지로 방문하는 곳도 있고 터키 뭐 이런 곳도 그런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양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발리 대표적인 괌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세부도 휴양지에 속합니다 한국으로 표현을 하면 좀 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외국 손님들이 한국으로 올 때 관광의 목적일 때는 보통 서울을 방문하고 역사적인 유적지인 경주를 방문하고 이렇게 되죠 한국이 와서 휴양을 조금 하겠다 했을 때는 제주도라든가 요즘에 사찰 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이제 약간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나라에도 관광하는 지역과 휴양하는 지역이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휴양지는 나트랑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로서는 하노이 쪽이 좀 관광지에 가깝죠 태국도 마찬가지죠 태국은 또 제가 갔다 와봤지 않습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길게 하셔봐요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로서는 방콕 도시지요 그 다음에 휴양지로는 바타야 북핵 이쪽이 이제 휴양지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는데도 제가 이렇게 길게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같은 태국을 가더라도 내가 관광의 목적인지 휴양의 목적인지를 알면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은 관광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곳 수도인 마닐내로 가셔야죠 그 외의 기타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휴양지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의구점이 생기는 분이 또 계실 거예요 내가 전에 세부를 갔는데 세부를 갔더니 휴양지? 근데 왜 거기에 호핑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또 어메이징 쇼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휴양지는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시작은 자연이죠 이 자연이 어디가 아름답더라 해서 거기를 찾아가다 보니 숙박시설이 필요한 거고 또 발전하다 보면 또 그 주변에 음식점도 생기고 또 발전하면 교통편이 또 별다루 추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 좀 더 그걸 편리하게 만들어서 좀 상품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부를 오셨을 때 이때 보면은 남부 여행도 가고 북쪽으로도 여행을 가고 다른 섬으로도 여행을 가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휴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리 가신다고 해서 그냥 자연 속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도 가면 나름대로의 놀 수 있는 스케줄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세부를 놀러 오신 분들의 후기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관광이냐 휴양을 이해하고 오시지만 일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오신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후기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낙후하냐 뭐가 이렇게 불편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저희 여행사 20명 단체분들이 60대 중반분들이 오셨는데 이 휴양지에서 해양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고 대부분의 바다 쪽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와서 볼 게 없냐고 네 그렇죠 저희 직원도 상당히 그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세부는 볼 게 없느냐 저희 직원이 하는 말이 여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사장님 사모님 여기는 휴양지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개념 자체가 없으시니까 계속 불만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카톡 아이디를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그 중에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뭐냐면은 저는 바다 노는 것도 싫습니다 물에 풍덩풍덩 하는 것도 싫습니다 가서 좀 푹 쉬고 싶은데 푹 쉬자니 좀 아쉽고 그래서 살짝 살짝 구경하러 갈 데가 없으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조금 난감하거든요 세부에서 막탄섬은 휴양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관광적인 요소를 담은 곳은 역사적인 관광 의미를 가진 곳은 막탄쉐라인 또는 몇 군데에 성당 요게 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볼 수 있는 데를 하려면 세부시티까지 또 나가셔야 돼요 시티까지 나가시려면은 또 시간이 한두 시간 소요되는 게 아니죠 근데 갔는데 막 다른 동남아처럼 휴양찬란하게 막 금딱지로 막 이렇게 꾸며놓고 했으면 아 거기 가보세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텐데 여기는 작습니다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거길 갔다 오시라고 하기에도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빠진단 말이죠 짧은 기간 동안 3박이 됐든 4박이 됐든 짧은 기간 동안 오실 때 될 수 있으면은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쪽에 놓고 뒤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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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지라든가 관광지 작지만 그런 곳을 다닐 수 있는 시간 분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살펴볼 곳이 없나 라고 하는 거는 이 막탄숨 내에서는 그냥 조금 뭐죠 번화가 약간 식당들과 마차지샵이 많은 요런 곳을 나가는 정도다 라는 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분들은 짧은 스케줄에 많은 것들을 보시려고 하기 때문에 휴양과 관광을 자꾸 섞으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태국 같은 경우가 관광과 휴양을 섞은 상품들 3박 5일 4박 6일이 방콕에 2, 3일 있고 파타야에 또 2, 3일 있고 이런 식으로 관광과 휴양을 나누게 되는데 이 세부도 어떻게 보면은 휴양지와 관광지가 같이 공존을 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근데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를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 막탄과 보울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 보울에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울도 하나의 온전한 휴양지로 자리가 잡혀서 바로 즐길 수가 있는 거고 이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는 그나마 휴양과 관광이 세부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탄섬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서 한 1시간 정도 차 안 막히면 한 40분, 30분이면 갑니다 제 3대기로 가면 한 20분이면 갑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과 휴양을 공존을 하게 하는데 문제는 관광적인 볼거리와 먹거리가 태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부는 휴양이 80%고 관광이 한 20%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태국보다 바다가 더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적인 놀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부는 휴양지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맞습니다 막탄에 공항이 들어섰잖아요 공항이 들어서고 나서 개발이 되면서 이 관광지로서의 일부분을 조금 도입을 하게 되는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막탄섬 내에 어떠한 리조트가 되더라도 공항하고 가깝습니다라고 리뷰를 남겨요 이 막탄섬 내에는 공항에서부터 20분 길이 막히면 30분이면 충분히 다 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공항에서 30분 이내 거리라는 건 정말 가깝거든요 그럼요 이 공항에서 한 15분 거리 되는 리조트인데 본인들 리조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공항 인근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느낌상으로 이게 어떻게 공항 임금이야라고 하지만 공항에서 15분이면 정말 가까운 거리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한 리조트가 이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안에 들어간 리조트라고 해도 이 휴양지 내에서는 먼 거리는 아니다라는 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여행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느끼는 점인데 여러 가족이 같이 오십니다 한 6분부터 8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알고 세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한 분이세요 대부분이 보면 그 분을 믿고 다른 분들이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 무거운 어깨에 짐을 그렇죠 얼마나 어깨에 짐이 무겁겠어요 이 숙소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여행을 가야겠다 계획을 다 세우실 텐데 이 분이 가이드처럼 만약에 어떠한 불만이 나오면은 그걸 다 또 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영상을 보신 분이 혹시 이번 여행을 책임지신 분이라면요 이 부분 저희가 오늘 영상에 담았던 이 부분을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여행이 즐겁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서 오래 간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 부분에 저희가 예를 들어 드렸듯이 어떤 지역마다 관광이 위주인지 휴양이 위주인지 차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계획을 잡으실 때 처음에 내가 가고 싶은 목적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를 중심으로 잘 그 지역을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판단 중에 여러분들이 세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단연코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